1.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계좌를 만들고 싶어요. 카드 분실 신고를 하려고요. 카드 분실 신고를 하려고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 신분증을 보여 주세요. 신분증을 보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카드를 발급하세요? 어떤 종류의 카드를 원하세요? 어떤 종류의 카드를 원하세요? 생활비를 사용할 때 쓰려고 해요. 생활비를 사용할 때 쓰려고 해요.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환전을 하려고 해요. 환전을 하려고 해요. 환전 수수료는 얼마예요? 환전 수수료는 얼마예요? 돈을 어떻게 드릴까요? 돈을 어떻게 드릴까요? 모두 5만원짜리로 주세요 모두 5만원짜리로 주세요 이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이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